안녕하세요. 앉으세요. 일어나세요. 뒤로 도세요. 등판이 일단 합격. 등판에서 일단 합격. 뭐 넣으신 거 아니죠? 아닙니다. 약간 풍선 뭐 이렇게 넣으신 거 아니죠? 아닙니다. 앉으세요. 바닥에 앉으세요. 의자에 앉으세요. 너무 낮네요. 앵글이 안 맞네요. 이제 앉으세요. 아 근데 잠깐만. 초비선 님은 이제 제 비서가 되신 거예요? 뭐가 됐고 그.. 별로 비서 면접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. 잠깐 나가 계세요. 아 예. 자리 바꿀까요? 자리 바꾸세요. 아 그런 거였어? 비서 면접을 먼저 해야 돼요. 자 다음 들어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. 왜 안 가고 여기.. 먹고 살아가니까. 살아가니까? 그렇죠.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럼 생과. 생과. 언제.. 아 예? 되게 익숙하시네요. 어.. 어.. 당구 몇 시세요? 아니요. 당구요? 너님 질문이신데. 아 제 거 아니에요? 아 그렇구나. 아 예예예. 맞습니다. 안녕하세요. BPGA의 막내. 오늘 열정을 맡은 몸신하입니다. 이 새끼들이 시켰죠? 예. 무슨 뜻입니까? 도대체. 무슨 뜻입니까? You can see me. 몰라요. 이게 뭐지? 채비성. 채비성. 우리 되게 올드해 보이니까 아는 척이라도 좀 해줘. 제발. WWE 전설. 아 아. 거기서? 요새는 배우로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고. 아 그분에서 따와서 몸신하. 당구 몇 처요? 당고요? 그게 곡 4개로 하는 건가요? 4939 아무거나. 안 치세요. 안 치세요? 안 치는데 왜 4939를 물어봤어요? 탈락. 그럼 궁금해서요. 어우 내가 혈창이네. 항상 준비되어 있는. 준비되어 있는 하면서 손 이렇게 하지 마세요. 항상 준비되어 있는. 준비되어 있는. 골프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? 오늘이 시작이에요. 하아. 하지 마. 진짜로. 중학교 때 잠깐 쳤어요. 잠깐 얼마나 쳤어요? 잠깐? 오늘이 처음이라고 하세요 차라리. 그래서 처음이라고. 예. 그러면 오늘. 열심히 할 의지는 있으신 거죠? 그렇죠.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. 운동을 다 좋아하니까. 그러면 그. 의지로 한번. 예? 이건 복싱 아닌가요? 네 이렇게. 한번 그 의지를 잡아서. 알겠습니다. 빵. 빵 빵. 빰 빵빵. 한 번 Canadians. 해 보세요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괜찮아 괜찮아. 이제운소 되게 잘하는 거야. 그럼은 BPGA에 들어온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. 뭡니까? 돈 준다고 해가지고. 힘들세요? 요즘? 네. 저희도 그렇게 여의치 않을 텐데.. 그래요? 잘 못 온 것 같아요. 그니까 진짜.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있어봐요. 퍼팅 조금 잘하는 거 같아요. 퍼팅? 제일 어려운 건데 맞아요? 아 퍼팅을 잘한다고 보통 프로님들도 잘 안 하시는데 아 그래요? 그럼 취소해주세요. 아 취소할까요? 알겠어요. 아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거 같아요. 빠른 인정. 아 예 빠른 인정. 빠른 인정 아주 좋아요. 그럼 본인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빠른 인정? 장점과 단점이 하나로 일치되는? 네. 아 조금 혼자 혼란스러운데? 세비서 정리 좀 잘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되게 되게 어 뭐지? 이러면서 아니 근데 우리 외계 사람은 맞다는 생각은 했죠. 자 면접 만약에 탈락해서 집에 돌아가게 되면 뭐 하실 건가요? 지금 가면은요. 헬스장 가야죠. 와 찐이다. 진짜로? 이건 방금 연기가 아니었어. 생활 습관. 일단 일단 성실함. 성실함. 그건 좀 대단 인정. 일단 옆에 잠깐 앉아 계세요. 네. 학교님 입니까? 아니요 아니요. 아니요 아니요. 의자는 두고 아 예. 의자는 두고 몸만 가세요. 아 여기 맞죠? 힘든데 조금요. 몸만 가세요. 연기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볼까요? 티 있으시면. 어 오케이 있어요. 어 티 벗으세요. 저희가 티 필요해가지고. 티를 티려야 해요. 네. 아. 아 하하하하. 감사합니다.